이거 이제 기초문제 샘플 2-3번 이미지를 열었는데요. 풀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써 있어요. 다각형 올가미 툴을 이용하여 하늘 배경을 파란색으로 칠해보세요. 그랬어요. 칠한다는 건 단어가 잘못된 거고요. 채워보세요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채워보세요. 우리 Alt, Delete, Ctrl, Delete는 채우는 기능이지 칠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문질러야 칠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조금 전에 라소 툴은 써봤어요. 세 번째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라는 거는 다각형 올가미 툴이에요. 라소는 올가미라고 부르는데요. 다각형 올가미는 바로 폴리그널 라소 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누를게요. 배경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적에 얘를 밖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에 여기랑 여기랑 이쪽에 회색이 보이잖아요. 회색이 보이는 부분은 바깥 부분이니까요. 선택하실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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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도 돼요. 밖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한 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연습이니까 너무 정교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기능만 배우는 거니까 너무 열심히, 너무 정교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웬만큼만 하시면 돼요. 보기 흉하지 않을 정도? 이렇게, 저 밖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엔터 딱 치면 괜찮아져요. 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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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파란색으로 채워보라고 하니까 전경색을요 전경색을 파랗게 딱 아주 새파랗게 해놓고요 전경색 채우기 Alt Delete 이렇게 하면 돼요 얘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엔터 딱 쳐요 처음 시작점이랑 끝점이 만나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직선으로 연결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컨트롤 누르고요 D 해가지고요 D 다시 하셔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요 다시 할게요 다른 방법으로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배경색이요 배경색이 단색에 가까워요 약간 어둡고 밝은 건 있지만요 아 근데 좀 어둡고 밝은 것 때문에 좀 그러려나 아니야 시도를 해봅시다 아 매직 원두 툴로 시도를 해봅시다 자 클릭 톨러런스를 한 50 할까요 톨러런스 높여서 클릭 그 다음에는 쉬프트 클릭 클릭 클릭하는 거죠 50 하니까 못 쓰겠다 너무 많이 된다 못 쓰겠다 톨러런스 잠깐만요 30 근데 별로 안 좋다 지금 어떤 부분이 안 좋냐면요 요 부분이 문제가 좀 있네요 요 부분이 우둘두둘 해지네요 그러면 취소하세요 컨트롤 D 자 다른 기능 이거 써봅시다 퀵 셀렉션 퀵 셀렉션이라는 툴이 있죠 얘는 문지르는 거예요 매직 원두 툴은 클릭하는 거지만 퀵 셀렉션은 문질러야 되니까 문지릅니다 얘는 그럭수록 괜찮은 것 같은데요 퀵 셀렉션 당첨 퀵 셀렉션 너무 많이 선택되면 알트 클릭 알트 하고 문지르면 돼요 너무 많이 선택된 부분은 알트 누르고 문지르면 됩니다 알트 알트가 백이에요 아니요 쉬프트가 플러스에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단색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약간 음영이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러면 원본도 보호하겠다 원본 보호하지 않으면 싫다 원본은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하면 밑에 거 쓰면 돼요 레이어 어저스트먼트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퓨 셀렉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요 휴만 만져도 곧바로 되죠 약간 얼룩덜룩한 느낌 최대한 살려서 하시려면 그럼 노을 지는 배경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세츄레이션으로 채도 좀 증가를 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끌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